네. 2월 29일 김재인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당선 레이더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슈와 사람을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 목요일은 이현주 의원과 함께하는 언주일골 인데 사정상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급하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귀하게 오늘 감사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총선 40일 전에 이렇게 시간이 남아 도는 김용남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요. 정말 급하게 sos 핸드에서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방송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의 의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시사인 유튜브 구독자님 인사를 하시죠. 안녕하세요. 신용한 민주당 영입 인재 15호라고 네. 영입 인재 15호 신용한입니다. 땜빵 신용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땜빵이 아니고요. 사실은 다음 주에 이 두 분이의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스케줄을 급하게 좀 당겼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께서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워 졌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정말 sos를 이렇게 드렸는데 흔쾌히 나와주셔 시간을 당겨주셔가지고 정말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요. 방송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의 표시는 보통 돈으로 하던데 저희 대표님 보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사실 두 분을 저희가 다음 주에 같이 좀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고 싶다라고 했던 건 공통점이 있으시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윤석열 캠프를 잘 경험해보셨던 분인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들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꽤 있는데 겪어보시기에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나와서 각자 다른 정치적 선택 그러니까 개혁신당 민주당 이렇게 또 행보를 하고 계신데 그 고민들을 들어보고 싶기도 해가지고요. 오늘 모셨습니다. 게다가 우선은 윤석열 캠프에서 두 분 직책이 각각 뭐셨죠 너무 옛날이어서 지금. 의원님 정무특보 하셨었고 그리고는 언론특보 역할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홍보특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공보특보죠. 네 그렇죠 홍보특보. 네. 저는 전략 뭐야 전략팀에도 차출이 됐고 정책 총괄지원실장을 했습니다. 정책 각 파트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총괄 취합해서 a4 2장 정도로 요약을 하고 매일 이제 하루에 적게나 한 번 많을 때는 한 3번씩 이렇게 해서 정책을 다 보고 드리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넣는 거 그리고 tv토론에 대비하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준비 단계에 참여하는 그런 전체적인 실무 총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자주 보셨겠네요. 네. 거의 뭐 매일 뵀죠. 네. 그러면 윤핵관. 아니요. 그 의학한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군요. 아니 사실 이제 김용남 정책위 의장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캠프에서 윤핵관으로도 꼽히실 만한 상황이시고 실제로 그때는 좀 그러시지 않으셨 습니까 아유 윤핵관이 되려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더 깊은 인연 내지는 더 뭐랄까요 커넥션 이 훨씬 단단해야 핵심 관계자가 되는 거지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어떤 커넥션이 더 단단해야 됩니까 . 원래 원조 윤핵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막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 정치 선언을 하기 전까지 아니 돕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주로 대학 동문분들이신데 그때 현역 의원 몇 사람이 자택으로 찾아가서 대선 출마를 권유하고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입당하는 것까지 한 그 분들이 원래는 윤핵관 멤버죠. 원조 윤핵관 멤버. 세 명이에요. 세 명. 세 명이요. 혹시 지금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죠. 현역 의원들이니까 현역 의원. 현역 의원 그 세 명이 원래 원조 윤핵관이죠. 네. 불출마한 장재원 의원 그리고 지금 건성동 의원 마지막 한 분은 윤화동 의원 이렇게 이제 핵관은 아니지만 에피소드로 캠프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실세냐 아니냐 허세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때 당사로 오시면 일단 기자 분들도 많고 민원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시끄럽기도 하고 소란스럽기도 하고 노출이 많이 되어있는 업무 보고도 받고 뭐 tv토론 같은 걸 준비할 때 좀 조용히 하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땡땡땡 딥 이런 건 거죠. 네. 그럼 거기에 가서 보고를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딱 이제 거기를 가서 보고했으면 실세다 아니면 허세다. 저희 둘 다 아마 실세인 모양입니다. 보고를 하셨다. 아니 저는 허세예요. 저는 허세예요.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업무를 맡게 되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원래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청년 경제 일자리 취업 창업 이 부분을 이제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지금 다 대부분의 라인업이에요. 제가 마음이 안타깝게 보는 게 당시에 우리 지금 김용남 의원님을 제끼고 3개월 인턴장관으로 지금 거기에 출마 하셨다는 박문규 장관 비서관이셨습니다. 제가 장관급일 때 비서관이셨어요 . 대부분 사실은 지금 부총리께서도 이제 비서관 하셨고 뭐 많은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윤석열 캠프 에 가시면서 저에게 이제 한 분이 같이 일했던 저를 아주 아껴주시는 어르신이 이제 러브콜을 했죠. 와서 정책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한 3개월 도망다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사실은 탄핵이 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약간 트라우마 가 있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탄핵을 누가 했냐 말았냐 옳다 그러다 뭐 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장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장관급이지만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장 이렇게 직함이 되다 보니까 그게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 하셨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피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또 인연 이 그렇게 됐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수사 검사이기도 했으니까 그 악연 도 그런 게 마음에 좀 염두에 두셨겠네요. 있긴 있었죠. 네. 그러시군요. 의원님도 어떻게 캠프에 합류를 하시게 됐었던 거죠 뭐 인사가 좀 캠프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그분은 이제 대통령실 수석으로 들어갔 고 지금요. 그 양반이 연락이 와서 같이 하게 됐죠. 다들 이제 그렇게 인연이 닿아 가지고는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사실 승리하는 캠프로 이끄시는 데 역할을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제가 민주당의 이제 인재 영입 위로 뭐 경제 일자리 외연 확장으로 갔더니 원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민주당 분들이. 민주당 기준으로 원재 맡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결제 해지를 하러 왔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 사실 ox 퀴즈가 있긴 한데 하나만 좀 더 여쭤면 두 분의 그 앞에 백업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반대되는 포지션에 계시는지 각각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망감이에요. 집권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이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게 좀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그거를 굳이 또 같이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제일 들었고 그거는 지금도 그런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일반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에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은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대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당장 내년부터 2천 명이 과연 가능한 숫자냐. 의대는 이게 법과대학하고 틀리잖아요. 법과대학은 할 수 있어요. 그냥 강실하고 칠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의과대학은 안 그렇잖아요. 해부학 실습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갑자기 정원의 70% 가까운 증원을 당장 내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지점들이 너무 여러 군데 있었죠. 조금 실망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결정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떠셨어요 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방송 출연 하면 이제 소위 뒷담화성을 많이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희 때 본격 압담합니다. 네. 그건 어디 이렇게 소주 걸고 하는 방송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소주 한잔 하면서 하기로 하고 농담이고 그런 걸 하려고 제가 민주당에 입당을 영입이 된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정의와 공정으로 이제 집권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본 모습이 선택적 정의와 공정 어떤 선택적 원칙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다. 지금 당장 이제 지금 예를 들은 이제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떤 산업시대 통치 개념 에 굉장히 많이 매료되어 있고 어떤 소위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시대 경영 경쟁이 즉흥적이고 즉흥적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집행이 된다는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단적으로 지금 의제정원 이런 걸 보면 데자뷰 가 딱 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딱 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어그로 끌기에 너무 좋잖아요. 끌었죠.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등병은 어떻게 할 거고 8급 9급 공무원은 어떻게 할 거고 하사 중사 상사분들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일단 발표하고 어그로 끌으니까 그냥 빠르게 가 이거죠. 고백하시는 거죠 지금. 네. 뭐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반대를 어떤 토론할 겨를도 없이 이루어지고 똑같죠. 사실은 2000명 을 어떤 기자재로 어떤 분들이 가르치 고 이런 건 지금 없잖아요. 세부적인 게 없고 딱 일단 발표해서 어그로 가 확실한 거 표에 도움 되는 거 또 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적 선택은 민주당 과 개혁신당으로 갈리셨잖아요. 왜 그 당이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퀴즈로 들어가시죠. 아니 저는 일단 개혁신당은 그래도 거부감이 적죠. 왜냐하면 주요 멤버들이 국민의심에 있다가 탈당해서 만든 정당이니까 민주당은 약간 멀잖아요. 정서적으로도 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개혁신당이고 그리고 개혁신당의 장점은 일단 젊은 정당이거든요. 주요 멤버들이 젊어요. 제가 거의 제일 엉화 같아요. 물론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만 . 큰 형님이 오셨는데. 마음이 좀 놓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다른 장점도 있고 스피디하거든요. 의사결정 과정. 네. 모든 게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명쾌하게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선택을 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 3월 9일 대선 끝나고 4월 인수위 시작되면서 제 스스로 거기서 딱 사표를 내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감 두려움 정권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 구나 이렇게 되면 제 개인적 트라우마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된다. 특히 대한민국과 국민이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딱 끊고 그냥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하고 제가 잘 하는 경제 그래서 kbs mbc 라디오에 아침 방송하고 ktv 정부의 ktv 경제 생방송의 앵커를 최근까지 하고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민주당 에서 386 486 586으로 대변되는 분들이 한시대 소임을 잘해오셨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들을 또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생활정치 생활경제 그래서 취업 일자리 창업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고민 혼자만 고민하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또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서 댓글창에도 두 분에 대한 응원들이 꽤 있는데요. 웅팡님께서는 신용한 영희빈재님 궁금했는데 여기서 보내요. 방송 잘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 또 오렌지 군단들이 또 김용남 의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개혁신당 김용남 화이팅 이런 댓글도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원래 당선레이더 코너 에서는 ox 퀴즈를 주로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ox에서 실제적인 어떤 판단들을 들어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내가 왜 5를 들었는지 x를 들었는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가 하나 둘 셋 문장을 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들 때 목소리로 같이 o인지 x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팟캐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를 같이 내주시면서 이걸 좀 높게 들어주시면 화면에 잘 잡힙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시절 현타가 온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오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x. 한 분은 o 한 분은 x십니다. 저는 술보다 더 한 걸 이제 쓰니까 나중에. 자 그다음 아크로비스타에 가본 적 있다. 하나 둘 셋. x. 아크로비스터보다 더 한 걸. 자 김건희 여사 정무감각 있다. 하나 둘 셋. o. 고민을 하셨네요. 국민의힘 공천 잘하고 있다. 하나 둘 셋. x. 네. 민주당 공천 잘하고 있다. 하나 둘 셋. x. 개혁신당 기호 3번 가능하다. 하나 둘 셋. 3번. 3번. 고민을 하셨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조국신당 원내 진입 가능하다. 하나 둘 셋. o. 네. 두 분께서 겪어본 일 그리고 또 이제 전국을 바라보는 눈들이 들어가 있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윤석열 캠프 시절 현타가 온 적이 있다는 두 분 다 오를 드셨죠. 이거는 뭐 사실은 얘기하기는 저도 싫어요. 그런데 소위 무성 논란 있잖아요. 그때는 조금 저도 당황을 했죠. 아니 뭐지 이거 이러면서 그게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도 소위 법사라고 불리우는 분도 있었고. 권진법사. 네. 뭐 손바닥에 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가 제일 당혹스러웠어요 사실은. 사실 이제 당을 나온 다음에는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화제가 돼 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자꾸 반복하기 싫어요 그러시게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신용한 이제 제가 호칭을 뭐라고 하면 좋죠 전 실장님 교수님 현타가 언제 좀 오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소위 이제 어떤 뭐 뒷담화성으로 그냥 소주 한잔하면서 할 수 있는 류의 그런 현타는 거의 매일 받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 해 주셔야 되는데. 네. 다음에 이제 저 뒷담화 시간에 술은 사란 얘기에. 맞습니다.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 20만원보다 좀 더 주시는 걸로.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로 한번 정책으로 정책이나 일로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민주당이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선 2주 전에 저희 전략회의도 이제 들어 갔으니까요. 전략상황회의에 들어가서 2주 전에 리포트가 왔습니다. 거의 매일 보고를 하는데 8에서 12% 이기고 있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이제 그날 일 상황 점검을 해서 다시 오늘 일종의 진척도 그래프 그리잖아요 하듯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제 또 서로 결과에 대해서 공유 하고 하는데 2주 전쯤에 8에서 12% 1주 전쯤에도 8에서 10% 그런데 저는 두 달 전부터 1% 내외의 어려운 게임 이다. 결국 마지막에 딱 마지막까지 이기는 줄 알았죠. 3일 전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님 당시 후보께서 이제 초비상 을 걸어서 오후 4시에도 집합 전국 각 지역에 하달 난리가 났었죠. 3일 전에는 사이렌이 울린 걸요 울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런 수직적 고주와 어떤 원활한 소통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알 만한 저희처럼 정보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매일 본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12% 내외의 어려운 게임이라는 걸 한 달 전쯤에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얘기를 해도 잘 듣지 않아요. 보여지는 탑다운 방식의 이론 속에서 사실은 이걸 그만둬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수도 없는 현타가 있었죠. 엑스포 29표 뿐만 아니라 강서 구청장 선거의 대패를 좀 생각나게 하는 장면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중도층 만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달 전부터 이제 어려운 선거라고 보신 이유는 뭐였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우리가 슬로건으로 내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정신 아닌 시대현상이 뭡니까 정권교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정권 교체예요 문재인 정권의 정권교체 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상대 후보랑 싸우는 그냥 1대1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 정권과의 싸움 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거의 한 번도 넘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아 후보의 그 당시 지지도가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음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선거 투표장 에 가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하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탁 찍을까요 거의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특히 각종 이제 데이터 중에서 댓글과 이런 통계를 저희가 매일 보고 있거든요. 이런 통계들에서는 사실 그 답을 많이 거의 균일하게 붙어서 간다라고 보고 있었죠. 현타가 굉장히 데이터적으로 왔었 다라는 말씀이신데 대통령과 술을 마셔 본 적이 있다 있어서는 김용남 이제 정책의장께서는 신용한 교수님께서는 x를 드셨네요. 아니 그런데 더한 것도 드셨다고 하긴 했는데 그게 뭘까지만 우선은 먼저 아니 저는 같이 검사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같은 지검에서 근무하셨죠 . 네. 그러니까 그때는 술자리가 있었죠. 밥도 점심도 먹으러 가고 대통령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신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술도 세고 겪어보시는 게 어떤가요. 아니 술은 제가 보기엔 체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체구도 크고 그러니까 술을 잘하시죠. 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이제 60분 동안 59분 혼자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검사 시절에는 그렇지는 않았고 60분 같이 있으면 55분 정도. 59분은 최근 현상 같아요. 그래요 4분이 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와 소문들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과 술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임기 중에는 대통령이 술 마시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도 캠프 내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후보가 나오는 장면 어디 지방을 방문해서 그 지역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자리에 항상 술병이 보인다. 이런 지적을 캠프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미지상 안 좋으니까 그냥 술은 없애고 하여튼 공부 특보시니까 기적 보실 수 있죠. 카메라에 잡히는 장면에서는 적어도 술병은 안 보이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특히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상시 대표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해동 했을 때는 굉장히 불가한 사신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체질적으로 술을 조금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여과 없이 그게 드러났죠 그때. 네. 콜라를 드셨어야 비대위원장이 되시는 건데. 아 지금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은 술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 술보다 더한 건 뭔가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 액수를 들었나 봐요. 사실은 1대1로 저는 술은 먹지 않았고 이제 수행을 같이 보조수행 을 하면서 상인분들과 간담회에서 건배할 때 같이 술을 하고 건배를 한 적은 있네요. 그러니까 술을 먹긴 먹은 거지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상인 간담회 이런 때는 보통은 후보분들은 이제 형식상 드시고 이렇게 경청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59분 55분에서 캠프에서는 50분으로 줄으셨어요 한 시간에 고당시네. 네. 네. 좀 줄었는데 이게 이제 상인분들하고 보통 간담회 좀 하고 이렇게 술잔이 돌면 이제 그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뒷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 수행하거나 경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지만 또 이제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많이 아 이건 걱정스럽다. 만약에 집권했을 때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그때야 물론 경호원들이 더 많이 이렇게 부과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걱정이 좀 됐었죠. 밤에 일이라는 건 회의나 뭐 아니면 정책토론 이런 준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보통 이제 후보가 되면 아침 8시부터 일정이 팍팍하게 있는데 밤까지 있는데 그 준비 체크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게 이제 저녁 때 보통 뭐 쏘맥 이런 게 많이 돌아가면 이제 만취가 되면 그런 걸 아예 챙길 수가 없잖아요. 네. 참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크로비스타에 가본 적이 있다 에서는 두 분 다 엑스를 드셨는데 그럼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러니까 핵관은 아닌 거예요. 아크로비스타 가서 밥도 먹고 했어야 핵관인 거고 핵관은 아니에요. 참 그렇군요. 그럼 바로 넘어와서 김건희여서 정무감각 있다에 있어서 는 두 분 다 오를 들긴 했는데 김용남 의장님은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 아니. 그게 이제 정무감각이라는 게 좀 좋은 방향으로 발달을 하거나 쓰여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만 제가 오를 든 이유는 왜 대선 기간 중에 그 유명한 아이빌리브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과하는 기자회견이었죠 . 네. 사과하는 기자회견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과문을 써주신 분은 따로 계세요. 다른 분이 써주신 . 그 분이 지금 대통령실에 계시나요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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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고. 차원이 다르다고요 . 네. 아니. 이거 무송 논란으로도 갈 수 있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거를 어쨌든 그때 허위 경력이나 이런 논란이 한참 일었을 때 그걸 받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할지 말지. 그게 사전에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분이 써주신 게 아니고 그분은 그냥 자기가 이 정도 타임에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과문을 작성을 해갖고 전달을 해 주신 거예요. 일종의 보고 전달 이런 것들이네요. 아니. 그건 보고 드리는 입장은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그냥 지지하는 입장에서 전달을 해 주신 거고 그거를 어쨌든 받은 거죠. 받아서 그때가 토요일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 카메라 앞에 선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렇죠. 서서 이제 그 사과문을 읽고 뭐 조용한 내조도 약속하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정무 판단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정도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무 감각이 전혀 없지는 않은 거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 최고의 정무 감각을 발휘하고 계시죠. 안 나타나시잖아요. 이 이상 정무 감각이 없죠. 뭐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만. 맨 입에 안 된다니까요. 이제 저도 기업에서 ceo를 오래 했지만 마케팅을 주로 위주로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버나 콘텐츠에서. 네.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와의 끊임없는 심리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서 아마 다중 대중들이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만족하고 좋아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그래도 맥을 잘 짚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큰 물주기가 돌아갈 때 이제 여러 조언들이 계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아 이 정도 감각이 어디서 나오지 할 정도로 꽤 정무적 감각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총선 전까지 김건희 여사는 계속 두문 불출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이제 40여 일 남았는데 지금 거의 두 달 이상을 공식적인 장면에서.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에. 네.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되는 건데요. 이제 40일만 더 참으면 뭐죠 마늘하고 쑥만 먹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우리 민족의 어떤 정기가 거기서 와 있죠. 거의 100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정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공식 행사장에 등장을 안 하면 그 100일 거의 채우겠는데요. 당군신하의 어떤 기록을. 네. 오늘 뭐 표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흔히 이제 이렇게 말하죠. 지지율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은 한다 뭐 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건 아마 어느 지도자나 사실은 다 같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프상 올라갔다고 하니까 실질지표나 질문 내용이나 보수 과표집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올라갔다고 하니까 감각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가만히 있을 확률이 높죠. 네. 지금이 77일이라고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하면 웅녀보다 길겠는데요 기간이. 네. 우선은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을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아까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가결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오늘 밤에. 거의 저는 가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양당의 이탈표는 거의 비슷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판단하고 계시죠. 저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 이탈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워낙 현역 위주의 공천을 해버려 갖고 그 현역원들이 이제 자기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당 후보 입장에서는 총선 을 바로 코앞에 두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특검에 소환조사를 받거나 이런 거는 그런 장면이 보도되는 게 여당 후보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리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 선거상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탈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쟁점이 국민적 관심 아주 포커싱이 됐어야 되는데 최근에 양당이 다 공천 국면으로 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핫이슈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민적 압박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은 줄어있는 상태죠. 네. 공천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공천은 잘하고 있다 두 분 다 x를 드시긴 하셨습니다. 현역 불폐인 상황이 감동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억가라고 반박을 하긴 했어요. 아니. 감동이 없다는 것은 좀 정확한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상벌이 뒤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 특히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21대 국회에서 단체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그렇죠.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게. 소위 무리를 지어서 세력과시를 하는 그것도 다 지시받고 한 겁니다만 결국엔. 그게 옳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누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출마하라고 촉구하는 건 있었지만 그것도 연판장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좀 나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는 내가 봤지만 출마하지 말라고 단체 행동하는 건 저 처음 봤어요. 정치권에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적어도 이런 행동들을 주동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벌 줄 시간은 4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오로지 선거가 유일한 기회인데 아니 거기에 합세하고 특히 주도한 사람들은 다 단수 공천받았어요. 쉽게 공천받았어요. 더군다나 또 대부분 국민의힘 우세지역입니다만 그러니까 상벌이 지금 바뀌었어.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우 잘못된 거죠. 그거를 잘된 공천이라고 하는 건 그게 억가지. 네.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용하죠. 조용하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늘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로 예를 들어서 전국민이 비디오를 다 볼 정도로 뉴스 시간에 cctv를 볼 정도의 이런 사건 이런 분들도 다 이기게 되잖아요. 그분의 인격이 훌륭한지 실력이 훌륭한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벌점을 훨씬 더 많이 받아도 되는 그런 류의 분들도 되고 정국민이 cctv 봤던 분이 누구시죠 제가 문득 안 떠올라요. 충북 청주에 출마하신 분이 있으셨잖아요. 그게 범죄다 말다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국민들은 그 정도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실 지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러면 물론 실력에 의해서 경선을 이겼다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럼 그 룰이 그러면 생생내고 했던 것들이 문제 아니냐. 요 며칠 현역들이 일부 바뀌었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비례대표 두 분 빼놓고는 아무도 현역이 바뀐 적이 없어요. 아마 표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국민의힘 내에서 유명했던 말이고 그러나 결과는 항상 교체율이 높은 정당이 현재까지는 거의 다 이겼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지난 총선이에요. 사실은. 2020년 총선 때 그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현역원 교체율이 거의 50%였어요. 절반이 물갈이가 됐는데 그런데 선거 졌어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말씀대로 교체율이 높은 당이 항상 총선을 승리했는데 유일한 예외가 바로 직전 총선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공천 잘하고 있다 있어서는 두 분의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높은 곳인데 지금 예외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잘 되고 있다 의 오모를 주셨으니까. 훨씬 더 소위 이제 우측에 있는 패널이랄지 진행자랄지 언론이랄지 정규재 특히 정규재 씨가 민주당 공천 잘하고 있다 뭐 얘기하잖아요. 농담에 가까울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트러블이 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공천할 때는 그게 친문 공천이 아니고 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친박 공천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때 친이 공천이 아니겠습니까 다 그때그때 것인데 그러나 그 후보들이 과연 경쟁력을 갖고 본선에서 이기느냐 갖고 이제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어쨌든 많은 교체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론을 펼실 시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은요. 기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천이 배제된다. 예를 들어서 농내 의원 같은 경우에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그건 가능한 얘기죠.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적어도 이번은 쉬어가고 무죄를 받으면 다음에 나오시라 이렇게 해서 그 전부터 여러 정당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건 맞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제일 먼저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될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건으로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공범 관계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이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거는 공천을 배제할 사유가 못된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돼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검찰의 수사고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수사라는 기준이잖아요. 심지어 동일 사건으로 라임펀드라는 그 관련된 사건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 중에 기동민 의원은 컷오프되고 다른 의원은 여전히 공천기회가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바꾼다. 인적 쇄신이라는 차원에서 잘 되고 있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만 쇄신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공천은 잘된 공천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 이재명 대표는 아직 공천이 안 됐습니다. 농담입니다. 아직 공천이 안 되셨어요. 두 분이 지금 처음으로 갈린 이야기인데 뜨겁게 혹시 발랄하실 게 있으신 게 아니면 다음 턴에 개혁신당 이야기가 신용한 교수님이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개혁신당 기여 3번 가능하다에 그런데 김용남 위원장님도 세모를 들이긴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성정당들이 몇 석을 할지 몰라요. 지금 국민의힘이 만든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의원을 꺼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꺼주기 당연히 하겠죠. 이거 한마디는 해야 돼. 아무리 우리가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별도의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 정당의 당대표를 국민의힘 당직자를 보내서 당대표를 시키고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의 창당대회를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저는 이런 막장은 처음 봐요. 게다가 위원장도 함께 그 자리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이게 무슨 위성정당이야 그냥 부하정당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아니 정치권이 점점 이른바 뻔뻔해져요. 아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대놓고 뭐 이게 뭐 어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정말 막장이에요. 막장. 게다가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계열이라는 식으로 개혁신당을 공격하기도 했던데요. 정치권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같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비유라고 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민주당만 공격을 하잖아요. 일각에서 그 농담으로 사생팬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어느 계열이세요 굉장히 충청도 분답게 조곤조곤 하지만 내용을 듣고 보면 굉장히 아프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기호 3번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세모를 신용하실 수도 제가 이제 정말 훌륭한 잘됐으면 생각하는 정말 멋진 의원으로서 당시 손학규 전 대표를 꺾고 이렇게 당선될 정도로 각광받고 했던 이런 젊은 리더들을 이렇게 내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랑은 이제 같이 쫓겨나듯이 되는 입장에서 바른미래당 바른동당 같이 해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이라면 다들 잘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양대 정당들이 이제 극한 어떤 시대정신이 아닌 시대현상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시대현상을 놓고 너무 이제 팽팽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성정당이든 소위 말하는 제3지대들이 설 입지가 점점 좁혀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마 공천국면이 끝나면 더 그게 강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개혁신당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있고 많은 어떤 개혁적인 이슈로 기존의 어떤 꼴부수라고 우리가 흔히 손가락질 했던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바꿔나갈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 뜻은 좋은데 어떤 강대강 국면에서 입지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세무표로 했습니다. 네. 아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열어두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요. 비틀즈 동생 비틀어 님께서 개혁신당은 언론에서 너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정승희 의장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해도 양당 뉴스에 다 묻혀요. 최근 며칠 동안은 그냥 저희가 뭘 해도 그거는 뉴스에 안 나오고 임종석 실장 얘기로 도배가 됐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 택배 아마 빈 상자 비슷한 거 안에 뭐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맨날 그런 것만 나오고 저희는 그래갖고 지금은 당분간 공약이나 정책 발표를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도 언론에서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당의 공천이 좀 마무리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 사람의 문제잖아요. 일종의 인사잖아요. 공천도. 그렇죠. 사람을 다루는 일인데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은 좀 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당은 누굴 쳐냈네 뭐 공천을 줬네 이런 거로 뉴스화가 되지만 저희는 적어도 쳐낼 건 없어요. 뭘 쳐내 부족한데. 더 불러 모아야 된다. 대단히 불리해요. 아주 솔직한 지금 빌드업의 어떤 상황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국신당 원내진입 가능하다 있어서는 두 분 다 오를 드셨네요. 네. 좀 전에 뉴스에 보니까 조국 혁신당 아마 당면이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내 사정과도 또 당연히 연동되거나 직결되어 있겠죠. 같이 협의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민주당에서 좀 더 어떤 파이팅이 있을 때 위성정당의 파이팅이 있을 때 줄어들고 서로 이런 연동관계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의 정신 시대의 현상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 앞에서 과연 누가 가장 파이팅을 할 거냐 이 측면에서 보면 또 신장식이라고 하는 걸출한 언론인을 또 이렇게 1번으로 첫 번째로 영입을 하더라고요. 원래 뭐 변호사 하시는 정치인이시기도 하셨죠.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후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거고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행보들을 하면서 선명성 어떤 경쟁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서는 꽤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그것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오히려 표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아무래도 지금 유권자들은 기존에 1번 내지는 2번을 찍던 분들이 제일 많은데 민주당의 지역후보와 같이 정당 투표도 하시던 분들이 과연 손이 선뜻 나갈까. 왜냐하면 그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민주당 후보가 아닌 분들이 꽤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보당 후보를 만드는 데 내 표를 주기는 좀 그렇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다른 선택지로 개혁신당이라든지 아니면 조국 혁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지금 아마 이번 총선에서 꽤 많은 정당 득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다 판세 분석에는 한 일가견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조국 혁신당에서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은 정세 분석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댓글에 김용남 정책위 의장님도 국회를 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실 거냐 지금 이런 게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좀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고민 중이고 이제 조만간 결정을 해야죠. 조만간이면 다음 주 정도에 아까 이제 뉴스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정도로 보면 될까요 노력해야죠. 이준석 대표 출마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뉴스가 가장 많이 나는 건 개혁신당 이슈에서는 그렇대요. 언제쯤 나올까요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그거로 회의를 오전부터 꽤 오랜 시간 했는데 아마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공간위원장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결정일까요 그건 본인 출마 지역인데요. 본인이 결정할 거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본인이 최종적인 결심을 해야 되는 일인데 수도권 아니면 대구 둘 중에 한 군데입니다. 확 좁혀지긴 했네요. 그런데 그 두 군데의 지역구를 합치면 130개가 넘습니다. 아직 내가 정확하게 알려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또 하시는데요. 오늘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도 좀 넘어가면서 내가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싶으시면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시면서요. 또 교수님도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신입생이잖아요. 영입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당의 결정 방침에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새로 신입생이 와서 감나라 대출하라 하는 자체가 그건 외람된 것이고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총선이 공천국면에 뜨겁고 또 각 지역별로 트러블이 나는 것 같지만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 40여 일 앞두고의 게임들이죠. 또 사전투표까지 있고 대선 때도 경험해보면 약 2주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거의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그건 사람 뇌구조랑 관련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도 하던데 그렇게 보면 사실상 한 30일 정도 남은 선거 전 이 기간에 이제 어떤 이슈로 누가 더 국민들에게 소구하느냐 이게 남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과정이었지 축적되는 과정이었지 지금까지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도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세분석의 말씀들을 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시는데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제가 보기엔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이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번 총선에 크게 붙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당이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 전으로 양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개혁신당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정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엔 2월 2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끝나기 전에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 마시기로 가입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더욱 믿음이 간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광고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조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 그거 부탁할 걸 그랬네요. 저희 구독 조회 알림 설정. 인사도 해놓고 또 이렇게 제가 전체 사절 돌리는데요. 아무튼 잘 보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3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수고하 bod Flame